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에요. 저 머리 잘랐고 더 파맨는데 어때요? 오늘은 만들기를 해볼거에요. 음, 이건데요. 음, 나무 미니어처에요.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. 몇 개만 하는걸, 만드는걸 보여드릴게요. 네, 뜯을게요. 잠깐만요. 뜯었어요. 음,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. 안에는. 하고 나무판이 있어요. 만들기, 할 수 있게, 나무판이 있어요. 오, 이거 뭐지? 이거 다 뜯는거... 까먹었다, 이러면. 하여튼. 뭔가 또 들어있어요. 사프인가? 사프? 하여튼. 네, 오늘 같이 만들어보자요. 아, 왜이렇게 보지?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의판이 있잖아요. 오늘은 우리가 침대를 우선 만들어볼게요. 침대예요. 침대. 큰 침대를 만들어 볼게요. 이건가? 어, 이거다. 네, 여기 침대를 만들어 볼게요. 네, 이거예요. 저기, 이게 봤다. 침대 위에 부분이에요. 내 너끼리, 보시면 너끼리 뚫으시고. 다시 접어놓으시고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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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뚜고. 너끼리 안으로. 반대쪽도 뜯어볼게요 잘 안뚫어졌다 이런걸로 뚫어보세요 그럼 좀 잘될거에요 여기로 좀 살짝 닫고 여기 창문같은거 네모난것도 다 뜯어볼게요 네 여기 이런거 있잖아요 여기 살짝 이렇게 있는거 보여요? 이런거는 뭔가 삽인가? 까복슬 이런걸로 좀 다듬어주세요 손으로도 다듬고 됐다 깔끔해졌죠 네 이거를 넣기 이거 넣기에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침대완성 음 쉽죠? 네 침대완성했구요 다른걸 만들어볼게요 다른걸 만들어볼게요 또 뭘 만들 수 있을까 의자를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네 의자같은걸 럭키 이거 보이시죠? 럭키 이걸 떼주세요 떼주세요 에휴 자 떼주네요 오 됐다 이렇게 이렇게 떼면 이런 모양이에요 잠시 보관해두고 여기 또 의자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 여기다 두고 의자 옆에 부분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뜯겨주세요 잘 안 느껴지네요? 잠깐 잠시만요 어렵다! 한 개 뜯었어요 네, 저기 살짝 이게 들어오니까 다듬어주고 저기도 다듬어주고 네, 한 개 뜯었고요 또 뜯어볼게요 뜯기가 힘드네요 됐다! 네, 한 개 더 뜯었어요 네, 넣기 이거를 넣기 보시면 있잖아요 잠깐만요 저쪽 색깔 아 이거를 넣기 넣기 의자 옆에 부분 넣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끼워주세요 이것도 네, 이렇게 돼요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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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을 데가 없잖아요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이 떨어지겠죠 네, 그래서 이거를 넣기 보시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, 구멍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 구멍이 있는데로 쏙 집어넣어주세요 구독이 빠졌다 네, 의자 완성 네, 침대랑 같이 놔두고 이번에는 식탁을 만들어 볼까요? 스탑 너무 어려운가? 아니야, 할 수 있어요 네, 이거 너기를 뚫고 너기를 뚫고 너기 살짝 가듭만 둬야겠어요 네, 너기 뚫었으면 살짝 여기 선이 있어요 이거 뚫으시면 안 돼요 자, 여기 꼭 다리를 뚫고 여기 꼭 다리를 뚫고 보고 다리 부분 그래도 뚫는 게 없어요 다리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, 잠시 고 됐다 네, 너기 다리 부분 네, 그럼 너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볼록 튀어나오는데 잠깐만요 아니네 맞나? 아닌데 또 뭘 꽂아야되나? 침대가 완성이 안 됐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침대를 다 안 놓아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가 허둥아나 있어요 너기 이걸 뚫으셔야 할 수 있고 너기 침대 바닥에 바닥에 있는 부분에 꽂아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하여튼 여기 꽂았어요 또 한 개를 빼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넣기다가 또 꽂아주세요. 요번에 잘 안꽂아주네. 아이고 개는 거 맞나? 침대가 이따가 다시 꽂으면 돼요. 네 이쪽 눌러주고 저랑 붙이면 아 좋다 이쪽도 잘 콕콕 눌러주세요. 네 그러면 침대완성 짠 네 근데 스탁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? 또 뭐가 있나?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우선 저는 모르니까 여기다가 꽂아줄게요. 둘 다 아닌 거 같아. 허전한데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우선 이건 끝이라고 해 볼게요. 그냥 저도 잘 몰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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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몰랐고 그냥 이거는 되게 어렵네요. 쉴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몇 개 만들어봤는데 다는 못 만들어봤지만 몇 개 만들어봤는데 재밌었나요? 그러면 더 다음번에 재밌는 것을 같이 만들거나 책을 읽어요?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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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